연말 시상식 되려면 멀었는데 톱스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면서요 이담 아나운서 지금까지 이런 경기는 없었다 이곳이 야구장인가 연말 시상식인가 톱스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사진으로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 화제입니다 귀를 만지고 있는 여성이 바로 배우 손예진씨 옆에는 남편인 배우 현빈씨입니다 이 두 분이 함께 이렇게 잡히는 것도 봐도 신기한데요 그 뒤에 또 휴대전화 만지고 있는 저 두 분은 연예계의 공식 단짝 친구인 배우 이동욱씨와 공유씨입니다 도깨비 커플이죠 네 분이 하나의 화면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같은 날 같은 시각 또 다른 쪽에서는요 배우 송중기씨와 그 안에 KT씨가 또 포착이 됐고요 마찬가지로 또 다른 쪽에서는요 얼굴 천재 반짝반짝하는 차은우씨가 발견이 됐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고개를 위로 좀 들어보니까요 저 위에는 뜨거운 호박 아니고 찬호박이네요 지드래곤씨와 전설의 박찬호 선수가 저는 찬호박씨만 들어왔어요 지드래곤씨 있었군요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좀 안쪽에 있어가지고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야구장입니다 2024년 MLB 개막전을 벌인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이 많은 톱스타들이 다 발견이 된 겁니다 고척돔이었군요 아니 그러면 백성민 사장님 저곳에 오신 분들은 그냥 눈이 바빡해서 야구 경기 보랴 연예인들 보랴 막 왔다가 됐겠어요 진짜 저는 정말 진정한 야구팬의 입장에서 굉장히 가슴이 웅장해지더라고요 메이저리그 개막전을 대한민국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입성하고 딱 30년이 된 해입니다 그래요? 그래서 30년 전에 글러브를 박물관에서 가지고 와서 시국까지 했고 그리고 저렇게 지드래곤씨하고 나머지 야구 경기를 즐기고요 폼 살아있네 여전히 살아있네 그리고 이제 현장에 가신 분들도 그렇고 또 TV를 통해서 저 야구 경기를 시청하셨던 분들도 야구도 봐야지 연예인들도 봐야지 어? 연예인뿐만 아니라 한국, 일본, 야구 또 레전드들이 다 가왔습니다 그래서 야구에 집중하기가 저도 개인적으로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정말 우리나라 야구도 이렇게 많이 발전을 했구나 우리나라에서 메이저리그 개막전을 하는 날이 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저도 가슴이 좀 뿌듯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마 많은 분들도 행복했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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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